반갑습니다 박수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하반기 지구학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소개부터 할게요 소개부터 하면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구학 전공 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 수능 만점자도 고맙게도 나와 주셔서 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음 만점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저 현장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찾아주는 친구들이 코로나 풀려 가지고 많이 있어 가지고 항상 감사해하고 있고요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올해 전체 수능 커리큘럼 가이드 이거는 선생님하고 이제 겨울부터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들은 12월부터 개념편 기출편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 여기 개념편 기출편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특강 5월 6월 쯤에 이제 코어 특강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완강 됐고요 그래서 온라인 용도 다 선생님이 다 완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같이 이제 투커리로 가는 선생님이 여기 시작하면 보는 책 썬라이즈 모의고사 SBS 모의고사 미드데이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내놨어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일단 요기까지는 지금 다 했고요 이제 이제 후반기가 나왔죠 요렇게 가지고 그죠 수능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썬삼백제 엔제입니다 엔제 엔제는 지금 원고를 다 써놨고요 선생님이 원고를 다 탈구한 상태고 이제 촬영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촬영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 마보책이 마지막에 보는 책이야 그래서 총정리 책인데 어 선생님 매년 추석 특강으로 이 마을지방에 보는 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추석이 좀 주마로 겹치고 일정이 좀 꼬여가지고 올해는 아마 온라인 그냥 스튜디오 버전으로 어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네이브레이크라고 해야죠 선생님 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요게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인데 한 시즌에 3회씩 그래서 총 9회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잘 사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강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후반 강좌입니다 엔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썬삼백제라고 해서 300문항 정도 선별한 문항인데 역대 선모 및 엔제 중 중상에서 상 난이도 우수문항을 수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7월 중순 정도 개강을 할 겁니다 선촬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촬영한 다음에 7월 중순쯤에 개강을 하고 책을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 거고 이게 작년 모의고사에 좋았던 문항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책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전보험이 서머리인데 한 9월 중순쯤에 개강을 할 계획이고요 어 이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작년 수능 올해 6평 올해 9평 9평 끝나고선 이게 개강이 돼요 그래서 이 3개의 평가원 문제를 기준으로 올해 수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총정리 강좌를 갖다가 이제 조금 꾸려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강좌 소개 중에 이제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들인데 이게 시즌1에서 시즌3까지 있어 그래서 3회분의 모의고사를 수록을 했고 시즌1에서 시즌2는 9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의 형식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시즌3는 9월 평가원 출제 트렌드를 반영해 가지고 수능 대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2022년 8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타겟별 추천컬인데 이게 이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노베이스 이런 친구들은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사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던 노베이스건 뉴베이스건 간에 우리의 목표는 다 1등급이죠 그죠 뭐 전 적당히 한 몇 등급 받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기출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야를 보셔야죠 백야를 그죠 백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인데 사실은 개념보다 문풀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거는 문제풀이의 그런 스킬이나 방식을 갖다 알려주는 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풀이 파이널 이런 순서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순서가 그래서 만약에 나는 7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을 갖다가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 올해 개념이 볼륨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빨리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특히 노베이스할스는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한 번 개념을 다 훑고 왔대 어떤 친구들이 근데 문제를 못 맞춰 그럼 얘들아 그거는 오히려 그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큘럼을 딱 보셨을 때 아 나는 개념부터 차근차근 좀 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수능 때까지 개념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조금 그래도 속도를 내긴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가는 건 좋지 않다 확실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노베 로베라고 하죠 우리가 개념 문풀 파이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썬라이즈라고 모의고사를 썼는데 이거 왜냐면 썬라이즈 모의고사가 선생님 모의고사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딱 그 뭐라고 그럴까 점검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초반에 내놓은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먼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끝냈어? 점검 한번 하고 싶어? 썬라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한 뉴베이스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친구들은 본인이 부족한 개념 부분들을 갖다가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은 다 아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좀 실력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백야를 좀 보시는 게 낫고 개념완성 베이아 그리고 심화 코어가 있습니다 좀 개념이 잡혔는데 좀 킬러모나우를 못 풀어 그러면 그 백야보다는 코어로 가셔도 됩니다 문제풀이는 이제 썬 300제니까 300제가 뭐 300개인데 금방 풀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푸시면서 좀 신경 쓰시고 파이널 미드데이랑 데이브레이크 SBS도 있습니다 중간에 SBS를 푸셔도 상관없고 근데 SBS가 미드데이보다 어려워 얘들아 그래가지고 미드데이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제 만들 겁니다 곧 만들 거라서 난도를 그렇게 낮추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유베이스 이 학생들은 그냥 바로 심화 강작 들어가시면 됩니다 코어 특강 아니면 바로 엔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코어 특강 엔제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파이널 그냥 데이브레이크 여러분들 모의고사니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리를 갖다가 추천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뭘 질문하냐면 다른 과목에서 지원을 바꿨어요 지금 시작해도 1등급밖에 충분한 시간인가요 요거는 예전에는 선생님 이제 절대 늦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는 맞는 것 같아서 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게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공부머리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1등급밖에 충분한 시간이죠 어... 그런데 내가 조금 많이 힘들다 그런 게 그러면은 충분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덤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과목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음... 안 바꾸시는 게 좋긴 해요 내가 안 바꾸는 걸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한 3등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긴 할 건데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 원래 3등급, 2등급 2등급도 아주 심각하게 어렵지 않아요 지구과학은 근데 1등급 문턱이 좀 높아 왜냐하면 어느 과목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급 만점 이 레벨이 쉽지가 않다 아... 그건 하나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6종 교과서 중에 어떤 교과서를 추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어떤 거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교과서 있긴 있을 거야 얘들아 그거 왜 그러냐면 그냥 많이 팔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는 여름방학 때 1회 정도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당연히 이거와 함께 EBS 문제집들도 다 푸셔야 됩니다 수능특강, 수능하성 아직도 수능특강 안 푸지금들이 있는데 지구과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특수환을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썬라이즈 SBS 미드데이 중 하나만 고르자면 어떤 모의에서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실력에 따라 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좀 다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 모이고서는 썬라이즈가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한 몇 번 해봤어 좀 많이 해봤어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거 풀고 싶으면 SBS 푸시고요 그 다음 조금 덜 매운맛 보고 싶다고 하면 미드데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미드데이는 한 회차는 굉장히 쉽고요 한 회차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 팬이야 거의 전부 다 두 개 앞에 있는 건 다 2회차씩인데 그렇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는 여러분들 좀 최상위권 실력 학생들이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데이브레이크에 작년 썬머 문항이 얼마나 겹치나요? 데이브레이크는 안 겹칩니다 근데 썬 300제가 겹쳐요 300제에다가 선생님이 작년 모의고사 문항을 좀 많이 집어넣었거든? 보통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항상 매년 모의고사 우수문항을 엔제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때 썼던 엔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지금 준비하느라 선생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때 좀 다짐을 한 다음에 열심히 해볼 거야 대학 열심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잘 짜셔가지고요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결과가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올해 교재 컬렉션입니다 선생님 표지들이에요 백야하고 만점의 기본 코어 그리고 선삼백제 이게 이제 곧 나올 책이죠 선삼백제가 이게 곧 나올 책의 표지입니다 썬라이즈는 이미 나왔고요 썬라이즈 나왔고 SBS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네이브로 얘기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선생님 별명이 쿼카예요 쿼카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쿼카에 대한 사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미지를 약간 우리 컨텐츠팀 애들이 그 세계관을 도입했어 그래서 밤에는 쿼카 맨 그래서 배틀맨 좀 패러디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미드데이 그리고 나머지 표지 뽑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이제 뭐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체력 안 떨어지게 조심하시고 더우니깐요 끝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공부하러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oach 5